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서 평가 1 적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자를 선정합니다. 라고 기술하고요. 제안서 평가 원칙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제안사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합니다. 평가 원칙이 너무나 베일이 쌓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안사들도 좀 당혹스럽겠죠.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있는데 어떤 평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힘이 빠지겠습니다. 그래서 제안사들이 납득할 만한 제안서 평가 원칙을 세워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기술하면 제안사들도 거기에 맞게끔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 규정을 기술합니다.